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서구는 지난 9일 백신 공급 상황에 맞춰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방접종 준비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구는 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실무 추진단의 접종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현재까지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 사례는 없었지만 구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이상 반응에 대비해 현장에서도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백신의 안정성을 약속하고 책임지고 있는 만큼 구민 여러분께서는 백신 관련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강서구는 오는 11월까지 구민의 70%가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사랑 상품권 지급 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인하시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인하시 50만 원 1천만 원 이상 인하시 100만 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식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식광장, 공지 새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료를 인하한 구민에게 세액공제를 최대 70%까지 해주는 혜택도 펼치는 등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보건소에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영상 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의사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질환을 판정하기에 앞서 방대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AI 엔진이 의심병변의 발생 위치와 질병 확률을 분석해줘 의사가 주요 폐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구는 보건소 진료 업무가 재개되면 이번에 구축된 의료 영상 판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더욱 신속한 질병 진단은 물론 구민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안전에 대해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 있으실 텐데요. 강서구가 이런 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혹시라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30년 이상 지난 지역 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천 제곱미터 이하의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등입니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민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게시물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강서구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내용 검토 후 건축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건축물 상태를 점검해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 건축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밖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 안전관리 컨설팅도 제시합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는 15일 이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 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건축과로 문의하거나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